이거 그.. 그.. 유튜버다. 폰! 튜토리얼! 아플로로 이렇게 아이시.. 벌써 좋아요. 전 이거를 좀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초등학생 때 아주 조그만한 골목길로 가면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거기 할머니 분이 아주 작은 구멍가게에서 이런 간식들을 뭐라고 하죠? 불량식품이죠? 그거를 많이 파셨거든요. 제일 좋아했던 거여서 너무 반가웠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먹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외국인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빨아서 먹는 건데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잘 안 나올 시에는 그냥 이렇게 이빨로 너무 맛있네요. 옛날 생각이 진짜 많이 나요. 쪽 빨리면 굉장히 투명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깨끗한 빨대가 나와서 재미가 있었죠. 이거는 뭔지 모르는데 이걸 한번 먹어볼까요? 와다닥이라는 거래요. 이쪽에서 와다닥. 제가 도이치 그라모폰이랑 계약하고 나서 이런 걸 찍게 될 줄은 저희가 상상을 못했어요. 한국 맛을 느끼는 거니까 좋네요. 제가 도이치 그라모폰이랑 계약하고 오, 와우. 오,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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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으하! 재밌다, 재밌다. 어, 입안에서 파이어버크가 입안에서 파이어버크가 이 입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저 가져가도 돼요? 남은 거? 이거, 이거는 제가 외국인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하나씩 돌릴게요. 아, 이거 되게 재밌어야겠다. 4개밖에 없어서 소중한 친구들한테만 줄 수 있어. 고민해봐야지. 나한테 잘 보여라, 얘들아.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어,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월드컵 맞기차콘. 총 내용량의 나트륨이 75mg이고 다른 건 별로 없어. 나트륨이 75mg 탄수화물 8g, 당뇨 4g 끝이에요. 끝! 이게 뭐야? 이거 고무 마시잖아요, 그냥. 솔직히 너무 이상한데? 에오. 그러니까 이거, 이 불량식품의 메인 포커스는 그런 즐거움을 유발하는 그런 추억이기 때문에 맛과는 사실 무관하게. 저 이거는 알아요, 아이셔. 이거는 진짜 신 캔디예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생각보다 별로 안 친데? 시긴 신데. 시긴 신데 이 친구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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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쇼. 그나마 이거는 비타민C 100%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건강한 게 아닐까.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외국도 이 게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기를 뭐라고 할까요? 디 에어. 이거 한국의 민속이에요? 우리 민속놀이에요? 공기는 없구나. 얘들아 이거 잘 봐. 내가 다치고 갈게 이것도.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다섯 스텝이 있어요. 다섯 개의 스텝을 거쳐서 이 마지막 라운드를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게 거의 한 20년 만에 잡아보는 공기돌이라서 너무 짜릿한데 이렇게 핀 다음에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씩 잡았고 그다음에는 두 개를 잡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당구처럼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두 개를 잡을 것인가.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아 깜짝 놀랐네. 그다음에 세 개도 이렇게 세 개 잡고 하나 잡고 이렇게 해서 잡으면 콩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려서 이걸 잡으면 3년 50년 내게를 했으면 50년까지 올라가는 거 그렇게 해서 하는 게임인데 저 이거 너무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선물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공기놀이 너무 좋아요. 소리도 너무 재밌고 노래만 전파하지 말고 공기를 또 세 개 전파하는 성악가가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감이 왔어. 손에 착착 감기는구만 아 이거 이거 자가 격리할 때 이것만 하면 되겠다. 이제 제가 이번에 자가 격리는 우프렐레를 쳤거든요. 다음번 자가 격리는 공기놀이를 하는 걸로 콩! 오오오오오